오지랖아. 오지랖 부리지 말고 낄 때 껴라. 오지랖이 뭔데? 야, 이날아. 너 총 좀 잘 쏜다고 잘난 척하냐? 내가 노예한테 뭔 말을 하는 네가 뭔 상관이야. 자꾸 너가 에설형한테만. 너는 네 혼자 쉽게 쉽게 잘하니까 괜찮겠지. 네가 직접적으로 피해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? 줏도 모르면서. 너도 모르잖아. 나도 쉽게 쉽게 잘하지 않아. 뭐? 다들 힘들지만 애쓰고 있어. 그건 에설형도 마찬가지야. 너도 모르잖아. 하아.